네 2월 만역주 엠카가 새로운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1539 연령별 선호도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단지 키워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위는 쇠니 축하합니다 오늘의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위는 아 네 또 저희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일단 저희 옆에서 같이 고생하는 스태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샤인이 되겠습니다 샤인이월드 최고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샤인이원게요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저희 샤인이원코 무대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구요 네 1위를 차지한 저희 샤인이원코 무대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구요 네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쇼 엠카운타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서부터 썩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냐 지금 내 눈엔 너무 오믹한 네 모습만 보이는 걸 보여줄게 네 세상에 네 입술만 불깨는 나 일을 마치고도 됐을까 또 숨에서 떼네 이렇게 생생한데 잡아먹고 손에 온 그가 이렇게 가슴한데 받으면 내게 다가와 아침이 되면 사라져 매일이 없는 덕같이 날 봐 저 알수록 내 자고를 내게 꾸민걸어버려 내게 날 떠나지마 Oh Dream Girl 손에 잡힌 길 잡히지 않아 Dream Girl 매일 밤이라도 널 기다려 부르지 마 그 후에 사랑을 속삭이고 아침이 되면 사라져 Dream Girl 좀만 멈췄어 이건 꿈이 아닌데 눈물 수고 있어 이건 네가 확실해 신경이 날 씻겨 몰래 너를 떠나 구부릴 두 순간 꿈처럼 널 사라져 Oh 봄 속에 네 얼굴이 매일 밤 꿈 같은 때 좀 더 가까워질 때도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서서히 있어 나를 잃고 비밀한 눈에 사라져 매일이라도 똑같이 너를 보내 수 없단다 Baby 모든 꿈이 보내진다 Baby 제발 난 떠나지마 So Dream Girl 손에 잡힌 길 잡히지 않아 Dream Girl 매일 밤이라도 널 기다려 매일 밤이라도 널 기다려 자꾸 이 사랑을 속삭이고 아침이 되면 사라져 Dream Girl 나 없는 하루가 두려워 나 없는 하루가 두려워 매일을 갖고 있겠지만 매일을 갖고 있겠지만 각각을 붙여봐도 아무런 알 수가 지금 넌 내 곁을 못나 내 옆에 있는 곳에서 보는 느낌을 써 보고 있으면서 부를 뻔한 한생님도 내게 누가 될 수 없어 또 또 변해 누가 만들고 백성상 유지럽게 다시 끝에 가나죽하나 나를